진짜로 사형에 처할 범죄 우리는 생명사랑으로 사형을 반대하지만 정말 사형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는 인류에게 테러를 가하는 핵폐소방률을 앞장서서 피워하는 윤석열의 범죄 고속도로 게이트 범죄 잔무조작 주가조작도 모자라 이제 도로까지 조작하는 이 자들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이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엄청난 피리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 나온 피켓처럼 주가조작 도로조작 김건희 윤석열의 땅을 구속하라고 했으니 그걸 덮기 위해서 뉴스타파와 민주당이 유착됐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검사를 무려 10명을 투입하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들이 여러분 주가조작 경력조작 잔고조작 도로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정말로 심장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행동의 응원을 받아서 소홀의 소려 민생경제원구소가 고문지구 비리에서 아예 기소조차 안 된 윤석열, 김선교, 최원순, 김건희를 지난주에 다시 고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잔고조작에서 주범은 최은순과 김건희입니다 법원도 그걸 지적했는데 윤석열이 장악한 한동훈 장악한 정치검찰 세력들은 공범은 기소를 하면서도 최은순과 김건희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범죄를 일러서 당시 윤석열 사단을 공수투에 다시 고발하고 최근에 잔고조작의 주범으로 최은순과 김건희도 다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국기문란, 사회개척정도의 비리를 덮기하여 본인, 부인, 장모, 가족정치의 비리잡단의 비리를 덮기하여 지금 죄 없는 뉴스타파를 괴롭히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윤미향 의원님을 괴롭히고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여 가는 말을까지 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촛불행동과 촛불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지금 탈압받고 있는 분들 순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들 제대로 지켜내고 최대한 빨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무속비리 비선세력을 정말 무서운 실판으로 입당해서 쫓아내 버립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진패는 진패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또 방송은 방송대로 곳곳에서 촛불행동과 촛불심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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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